4월 설레는 봄이 되면 많은 벚꽃 명소들이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수양벚꽃이 도로양 옆으로 피어 벚꽃 드라이브를 즐기기 좋은 수양벚꽃길을 소개해드립니다. 미국 거창의 수양벚꽃은 4월 초 다른 지역에 벚꽃이 지기 시작하면 개화를 시작해 중순이 되면 만개가 되어 아름다운 벚꽃 드라이브를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해당 영상은 작년 4월 16일에 방문하여 촬영하였고 올해도 4월 15일 이후 방문하면 만개한 벚꽃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또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인지 차량도 사람도 많이 없었습니다. 거창에서 수양벚꽃을 볼 수 있는 곳은 병곡마을 월성계곡, 인불마을 세 곳에서 볼 수 있으니 조용하게 벚꽃 드라이브를 즐기고 싶다면 해당 기간에 방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병곡마을 월성계곡, 인불마을 세 곳으로 병곡마을 월성계곡, 인불마을 세 곳으로 병곡마을 월성계곡, 인불마을 세 곳으로